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오랜만이에요 롱 타임노시 아니 이게 옛날에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 라이브를 틀고 했는데 워낙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려니까 되게 망설여졌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아임 이스 유 투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? 일단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저번 주 일요일에 휴가를 나와서 저녁 전 휴가를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이랑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안녕 해 해 은 예 왜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 너무 반갑고 기쁜 기쁘네요 많이 기다렸죠? 당신이 다시 노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빨리 형들이랑 무대에 서서 멜로디 분들께 노래를 해드릴 그날이 너무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다친 곳 하나 없이 오히려 뭐 몸에서 안 좋았던 게 다 나을 정도로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왔고요 정말 메일 빼놓지 않고 SNS나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또 재검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신 기다려주신 덕분에 정말 걱정 없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왔답니다 아직 마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제가 군대 안에 있을 때 몇 개월을 연속으로 그 뉴욕 타임스케어 전광판에 그 투표해가지고 광고 송출을 해주신 것도 몇 개월 동안 잘 봤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뭔 말을 해야 되지 짧은 머리 어때요? 이게 계속 짧다 보니까 짧은 게 난 것 같기도 해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편해요 머리 감고 한 5분이면 마르는 것 같고 정말 입대한다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은강이 형 들어왔네 은강이 형 이거 뭐야? 프로필 사진? 종달새야? 이게 뭐야? 또 막내 없는 비투비를 이렇게 오랜 시간 이끌어줘서 고생이 많았어 빨리 활동하고 싶다 이게 근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원하는 oh miris 야야야야야 후우우우 하하하하 야 운동 중이야 운동 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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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폼트레이닝 하는 거야? 아유 아유 총정 형 면도도 안하고 아 형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아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아 면도라도 좀 하고 하지 아 이제 아직 나가려면 일주일 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를 하고 아 팬분들은 형 격리하는 거 알고 있어? 다 아시지? 아 이야 아니 수업을 왜 긁어? 뭐라고? 어 뭐라고? 여러분들 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얼굴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색깔이 좀 살아난 것 같다 좀 천차상 그런가? 아 지금 잘 먹고 잘 쉬고 있어가지고 응 아니 나 오랜만에 라이브 키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 하던데? 사랑한다고 해줘 멜로디 아니 뭐 예 사랑합니다 야 아직도 아직도 계속 그 뭐야 벨트인 냉장고 그거 막 그 얘기 하셔 빌트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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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그거 이제 괜찮아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어 아니 근데 형 우리 언제 봐? 일주일 뒤에 나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뒤에 접종 누구누구 맞았어? 뭐가? 확정? 아니 백신 아 백신? 백신 지금 다 맞고 있어 지금 나는 제일 먼저 다 맞았어 그럼 너 다시 맞아야 돼 이제 왜? 그거 6개월에서 1년밖에 안가 그럼 6개월 지나면은 그 인센티브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? 근데 뭐 한 번만 맞으면 되나? 몰라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아 어쨌든 나랑 우리 그거야 응?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당연하지 따로 만나자 한 명씩 그래 아 근데 되게 좋다 이 평범한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아 요즘 즐겨 지금 즐겨 형 나 마지막 첫 거리 마지막 10개만 하고 끊자 이거 뭐야 얘기하고 있어 팬분들이랑 아니 댓글이 안 보여 형이랑 이거 해서 댓글 안 보여? 어 그럼 나 10개 하는 동안 지켜가지고 그래도 운동 운동 꾸준히 하네 형 완전 열심히 하지 내 몸 보며 깜짝 놀랄걸? 벌크업도 했어? 어 지금 67kg야 좀 두꺼워진 것 같다 뭐라고? 말 시키지마 생각보다 잘 못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3세트 4세트째야 웃기지마 너 혼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웃겨서 못하겠어 끊어 어 고생해 좀만 더 하고 끊을게 난 여러분들 재밌게 돌아요 형제랑 안녕 안녕 이거 뭐 어떻게 끊는 거야 아우 좋네 오랜만에 은가원이 얼굴 보니까 아 빨리 형들 보고 싶다 형들이랑 있을 때 한번 더 저기 라이브 한번 할게요 제가 그 어 뭐래야 뭐 군 생활에 대한 스토리는 궁금하시겠지만 다음에 음 정말 이제 전역 후에 제대로 생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진짜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틀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인스타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어가지고 엄청 찾았어 아 흠 재밌다 재밌네 아무튼 이제 저를 TV에서 볼 날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주변에서 다들 이제 시간 정말 빨리 갔다 그러는데 저도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투비 컨티뉴입니다 오늘은 제 오랜만에 멜로디들한테 인사하러 온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고 조만간 형들 만나서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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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